안녕하세요 러블리위빈입니다. 2019년 이제 시작됐는데요. 2019년도 여러분들 피쁜과 같이 보내주실거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트램폴린에 대해서 수업이 들어갈건데요. 아마 이번주는 중국형이 될거에요. 점핑도 높은 하이점핑도 있구요. 그리고 팔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꾹꾹꾹 따라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주세요. 시작할게요. 골반에 지구지구 스텝. 자 먼저 팔을 잡으시구요. 점핑을 좀 해주세요. 누구면서 다시구요. 모으고. 다시 누구. 모으고. 누구면서 가세요. 자 제자리에 멈출게요. 이제 팔은 눈이 통할거에요. 한대 붙이고. 1 2 3 4 2 2 3 4 발 잡으시고. 다시. 앞뒤. 앞뒤. 무릎. 오른발. 1 2 3 4 4 5 6 7 8 오른쪽 왼쪽. 요거는 좀 늦어요. 다시. 한 박자씩. 자. 2 스텝. 1 2. 자. 1 2. 움직이세요. 다시. 1. 다닫고. 1. 2. 위로. 1. 2. 위로. 다시. 1. 2. 3. 앞뒤. 다시. 1. 2. 3. 앞뒤. 옆으로 갈게요 점프 하이 점프 후이 두 다리 점프 다시 마지막 후이 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생각보다 힘드시지만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팔 위로 뻗고 밑으로 아마 부이가 좀 힘드실 건데 처음에는 작게 작게 하시다가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다리를 쫙 올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TV 카카오티비 유튜브 빙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